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두구동에 있는 다육들을 향연해 왔습니다. 예쁜 다육아가와 예쁜 화분들이 정말 많은 곳인데요. 오늘은 오드리 화분 아주 명품 화분인데요. 가격대가 아주 좋은 화분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소개 한번 해볼게요. 명함입니다. 부산시 검정구 중앙대로 2400번지입니다. 전화번호가 010-3616-1837로 문의하시길 바라고요. 5만원 무료 택배입니다. 편하게 전화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이 화분이 오드리 화분 1번이라고 합니다. 가격은 68,000원입니다. 너무 좋죠? 이렇게 위에도 보시면 아주 처리가 잘 되어 있어서 다육이를 심었을 때 내려다볼 때 너무 예쁘다고 합니다. 사이즈 너무 좋아요. 꽃도 굉장히 화려하고 아주 잘 들어가 있습니다. 굽자리도 너무 예쁘게 처리되어 있고요. 안에 보실게요. 이렇게 1번입니다. 네, 가격은 68,000원입니다.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아이고, 조심. 네, 여기가 정면인 것 같은데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야, 꽃이 정말 예쁘네요. 네, 노란 바탕이 많습니다. 외경 재드릴게요. 자, 외경은 10.5이고요. 자, 내경 재드릴게요. 외경은 8.5입니다. 높이는 9.5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높이는 9.5예요. 자, 이 오드리하고 가격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저렴하게 판매하실 때 한번 품어보시기를 바랄게요. 너무 예쁘죠? 자, 1번 68,000원입니다. 네, 다음 사이즈 2번이에요. 자, 이 아이도 오드리 로고가 있고요. 한 바퀴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68,000원이면 구매하기도 아주 편하고 가격대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굽다리 3개로 되어 있고요. 자, 배수구 통기선과 물마름은 아주 좋습니다. 자, 전체적인 그림 한번 다 보실게요. 네, 위에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외경 먼저 재겠습니다. 외경은 11이고요. 자, 내경은 9cm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9cm예요. 와, 정말 예쁩니다. 이번에 68,000원입니다. 네, 다음은 3번입니다. 자, 굽다리 먼저 보실게요. 3개로 아주 예쁘게 되어 있고요. 자, 오드리 로고와 자, 예쁜 그림이 아주 아름다운 여성분의 디테이입니다. 모자가 아주 멋스러운데요. 그림이 정말 예쁘죠. 이 오드리 하부는 자, 68,000원대 네, 한번 구매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너무 예쁩니다. 자, 이거 외경 재드릴게요. 자, 3번입니다. 어, 외경은 이거 12 나오고 있고요. 자, 내경은 네, 9cm입니다. 자, 높이 네, 요거 9.5예요. 네, 베란다에서도 아주 키우기 좋고 이렇게 예쁜 다이어가가 심어놓고 진열해 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자, 3번입니다. 68,000원이고요. 네, 다음 아이는 4번입니다. 자, 번호를 붙여주셔서 아주 편리하게 주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앞에도 보시고요. 자, 요렇게 네, 그림은 정말 네, 최고죠. 너무 예쁘게 그림을 그리시는 것 같습니다. 자, 68,000원 네, 4번입니다. 자, 위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에도 내려다보는 모습이 아주 예쁩니다. 자, 외경 먼저 재겠습니다. 외경 11이고요. 자, 내경은 요거 8.5예요. 높이 요거는 9.5입니다. 자, 요런, 요런 느낌이에요. 네, 다음은 5번입니다. 아주 매끈하게 빠진 스타일인데요. 위에가 약간 둥근 스타일로 멋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굽다리는 3개로 되어 있고요. 배수구 이래요. 자, 한바퀴 제가 돌려드릴게요. 5번입니다. 가격은 68,000원이에요. 와, 너무 좋죠. 자, 오드리 로고와 와, 예쁜 꽃들과 강아지가 너무 깜찍해요. 자, 68,000원입니다. 자, 외경 재 드릴게요. 외경 11 나오고 있고요. 내경은 9.5입니다. 자, 높이는 10이에요. 살짝 높죠. 자, 5번, 68,000원이고요. 네, 다음은 6번입니다. 요 아이는 사이즈 먼저 재 드릴게요. 6번이에요. 요거는 네, 외경은 11입니다. 내경은 9cm이고 자, 높이는 네, 9.5입니다. 근데, 뭐, 느낌이 사이즈가 다 거의 비슷하죠. 요런 식으로. 네, 6번입니다. 자, 한바퀴 돌려드릴게요. 네, 무지개도 보이고 오드리 로고와 네, 아주 예쁜 네, 말 유니콘인 것 같습니다. 자, 6번이에요. 네, 가격 6만 8,000원입니다. 네, 7번입니다. 자, 예쁜 네, 꽃그림이 와, 정말 예쁘네요. 7번입니다. 자, 신기도 정말 좋고 사이즈도 좋고 네, 아주 네, 퀄리티가 높은 그런 화분이죠. 명품 화분입니다. 자, 요기 안에 배수국, 굽다리 3개로 되어 있고요. 네, 가격대 너무 좋아요. 네, 개인적으로는 요 아이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6만 8,000원입니다. 외경은 10.5이고요. 자, 내경은 8.5입니다. 자, 높이 요거는 네, 8.5예요. 자, 약간 나즈막한 느낌이 들죠. 7번입니다. 네, 다음은 8번이에요. 네, 아주 예쁘게 아유, 깜찍해요. 예쁜 아가와 네, 꽃을 보고 있네요. 자, 앞쪽 살짝 네, 요렇게 여백의 미도 아주 네, 고급스럽게 보이고요. 자, 요렇게 굽다리 3개 배수국 되어 있습니다. 자, 8번이에요. 6만 8,000원이고 실제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선명하고 예쁩니다. 자, 외경은 11이고요. 자, 내경은 9cm이고 높이는 9.5입니다. 자, 8번이에요. 여기는 네, 아가가 너무 예뻐요. 네, 다음은 9번입니다. 자, 위에 아주 시원하게 되어 있어서 어, 중품 정도 되는 창을 심어도 아주 예쁠 것 같아요. 아주 네, 고풍스럽기도 하고 어는한 네, 그런 느낌인데 여기는 굉장히 화려하네요. 네, 네, 역시 네, 오드리브는 다 전체를 돌려봐야 네, 알듯합니다. 자, 요렇게 굽다리 3개로 되어 있고요. 네, 가격 네, 6만 8,000원. 너무 좋아요. 자, 요 아이는 외경 10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높이는 요거 10.5에요. 네, 너무 예쁘죠? 네, 다음 아이 볼게요. 네, 다음은 10번이죠. 와, 요 아이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예쁘네요. 6만 8,000원입니다. 너무 예쁩니다, 요런 아이들. 이야, 자, 굽다리 3개로 되어 있고요. 네, 아주 포도가 네, 조롱조롱 매달려 있고 해바라기죠? 10번입니다. 자, 외경 재해드릴게요. 네, 외경은 10이 나오고 있고요. 자, 내경은 10 나오고 있습니다. 높이는 9.5에요. 네, 10번입니다. 가격은 6만 8,000원인데 너무 예뻐요. 자, 11번입니다. 약간의 위에가 둥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요렇게 밑에는 쭉 빠졌고요. 네, 굽다리 3개로 되어 있고 11번, 네, 6만 8,000원입니다. 자, 요거 외경 11입니다. 그리고 내경은 9.5에요. 자, 높이는 네, 9.5입니다. 비슷한데, 이야, 사이즈 너무 좋으네요. 자, 요거 네, 한바퀴 돌려드릴게요. 자, 오드리 로고와 아, 꽃 그림 정말 예쁘죠? 이야, 요 부분이 참 마음에 드네요. 자, 11번, 6만 8,000원입니다. 네, 다음은 12번이에요. 이야, 요 아이도 정말 예쁘네요. 6만 8,000원이면 정말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와, 자, 요렇게. 자, 위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요 옆에 아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에도 아주 매력적이죠? 네, 요 아이는 아주 넓게 되어 있습니다. 12번이에요. 외경입니다. 외경은 요거 12cm, 내경은 9.5 나오고 있습니다. 자, 높이 9.5에요. 요 아이가 번호가 12번입니다. 너무 예뻐요. 네, 6만 8,000원입니다. 아, 실제로 보시는 게 화면에 보다 굉장히 선명합니다. 네, 다음은 13번인데요. 와, 요 아이는 꽤 사이즈가 좋아요. 너무 예쁘죠? 아, 요거 얼른 품어보시기를 바랄게요. 단품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 예쁜 아이들은 금방금방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네, 굽다리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배수구, 네, 창을 심어도 아주 잘 어울릴 듯한 이야, 그림이 화려하죠? 자, 13번입니다. 자, 외경 제외 드릴게요. 자, 윗, 위에 부분도 한번 보시고. 요거는 네, 14 나오고 있습니다. 자, 높이는 요거 8cm, 조금 안되는데요. 7.58 그 사이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화려하고 예쁩니다. 네, 14번부터는 가격대가 네, 13만원인데요. 와, 사이즈가 너무 좋게 나왔습니다. 제가 쭉 봐왔는데 너무 예뻐요. 가격대도 좋고. 자, 요거 굽다리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구, 네, 아주 통기성과 물마름도 좋고요. 그림이 너무 화려하고 예쁜데요. 이야, 정말. 네, 요거 13만원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요 두 아이도 마음에 들고. 자, 요렇게. 네, 요거 외경 제외 드릴게요. 가격 14번, 네, 13만원입니다. 자, 위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외경은 요거 13 나오고 있고요. 네, 내경은 요거 11 나오고 있습니다. 자, 높이예요. 높이 11입니다. 와, 상당히 괜찮죠? 네, 다음은 요 아이가 네, 15번입니다. 네, 13만원대. 와, 좀 요렇게 예쁘죠? 네, 아주 그윽한 눈빛으로 네, 보고 있는데, 자, 한바퀴 돌려드릴게요. 약간의 그 롱본 스타일이 달과가 심어 놓으면 정말 예쁩니다. 사이즈도 굉장히 좋게 잘 나왔어요. 13만원입니다. 아, 요거 품어보시기를 바랄게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예쁘네요. 자, 요거 14입니다. 자, 내경은 네, 12 조금 더 되는 것 같아요. 자, 요것도 12입니다. 자, 그림 너무 예쁘죠? 이야, 굽다리. 이야, 15번입니다. 자, 가격은 요거 13만원입니다. 음,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아이는 요 아이가 16번입니다. 자, 위에는 요렇게 처리되어 있어요. 네, 굽다리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 예쁘죠? 자, 요렇게 한바퀴 돌려드릴게요. 그림이 굉장히 화려하고 예쁩니다. 자, 13만원. 네, 번호가 16번입니다. 이야, 예쁘죠? 여기 앞에 정면이네요. 자, 외경 재드릴게요. 네, 외경은 13입니다. 자, 높이가 요거 11이네요. 사이즈 좋아요. 그리고 요 아이는 17번입니다. 네, 약간 둥긍 둥글게 되어 있죠. 위에 부분이 아주 멋스럽게 되어 있고요. 자, 배수구 굽다리. 자, 13만원입니다. 한바퀴 돌려드릴게요. 17번입니다. 자, 요렇게 야, 여기가 정면이고 외경 재드릴게요. 자, 위에 부분, 네, 13이고요. 내경은 11.5입니다. 조금 더 되는데 11.5 할게요. 자, 높이는 10.5입니다. 이야, 예쁘죠?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 17번에 네, 13만원입니다. 네, 다음 번호는 18번입니다. 아니, 어쩜 가면 갈수록 사이즈도 좋고 너무 모양새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요거 13만원 너무 괜찮죠? 그림이 정말 황홀할 정도로 예쁩니다. 이야, 어떤 다육이를 심을까요? 와, 장식의 효과도 아주 좋을 듯 한데요. 정말 예뻐요. 네, 18번입니다. 네, 가격은 13만원이고 위에 부분도 한번 보실게요. 위에도 아주 멋스럽게 네,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외경 한번 젤게요. 네, 외경입니다. 요거 외경 14 나오고 있고요. 내경은 11입니다. 자, 높이가 요거 11입니다. 이야, 가면 갈수록 점점 예뻐지는데요. 사이즈도 좋고. 네, 19번입니다. 자, 요아이. 자, 한 바퀴 먼저 돌려드릴게요. 가격은 13만원입니다. 요렇게 저렴하게 판매하실 때 얼른 하나 품어보시기를 바랄게요. 너무 예뻐요. 네, 받아보시면 정말 다 실망을 안 하실 듯 합니다. 와, 진짜 예쁘네. 네, 19번입니다. 가격은 13만원이에요. 자, 외경은 14이고요. 내경은 11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11.5입니다. 자, 위에서 한번 내려다볼 때 너무 예쁘죠. 네, 다음은 20번입니다. 어머, 세상에. 20번도 네, 너무 예쁘면 제가 웃음을 또 많이 흘리죠. 20번입니다. 조심하게 요렇게 할게요. 자, 소리도 아주 네, 청하하게 들리는데요. 자, 아주 얇은 느낌이에요. 요아이는. 자, 입구가 넓어서 창을 심기에는 너무 좋죠. 자, 요아이도 20번. 네, 가격은 13만원입니다. 자, 상당히 넓어요. 요아이는 외경만 절게요. 14 나오고 있고요. 자, 높이는 요거 10.5 할게요. 10.5입니다. 자, 배수구도, 네, 굽다리도 자, 요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네, 위에가 상당히 넓습니다. 20번이에요. 13만원입니다. 네, 다음은 21번입니다. 와, 바람결에 날리는 머리카락 네, 모자를 쓰고 있는데요. 네, 점점 가면 갈수록 예쁘죠. 21번입니다. 자, 요렇게 아주 얇은 느낌이고 무게감이 상당히 가벼워요. 요런 아이들은 뭐 키핑장에나 아니면 베란다 그리드에서 심어놔도 아주 예쁠 듯합니다. 자, 요거는 네, 21번이에요. 네, 가격은 13만원입니다. 자, 배수구 굽다리 요렇게 보실게요. 네, 위에도 요렇게 그림이 살짝 그려져가 있습니다. 자, 외경 젤게요. 외경입니다. 외경. 네, 요거는 네, 13 조금 더 되는데 13.5이고요. 자, 내경은 요거 12입니다. 어, 높이는 11이에요. 네, 가격은 13만원입니다. 네, 다음은 22번입니다. 인물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야, 보고만 있어도 정말 황홀합니다. 자, 요 아이는 먼저 한 바퀴 돌려드릴게요. 배수구 굽다리 보시고요. 자, 오드리 로고와 입구가 굉장히 상당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쁜 꽃그림과 네, 아주 아름다운 역태의 여성분이십니다. 자, 22번이에요. 네, 가격 13만원이고요. 자, 외경은 14 나오고 있습니다. 자, 높이는 11입니다. 11, 예쁘죠? 그리고 요 아이는 23번이에요. 네, 아주 화려하게 차림을 한 여성분이신데요. 자, 13만원입니다. 한 바퀴 먼저 돌려드릴게요. 아, 금은 라일이 살짝 들어가 있어서 아주, 네, 고급스럽게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요렇게. 네, 위에는 살짝 벌어진 아이라서, 네, 창을 심어도 아주 예쁠듯 하죠. 자, 외경입니다. 13.5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요거는 11.5입니다. 11.5, 네. 요 아이가 23번이에요. 이야, 예쁘죠? 13만원입니다. 네, 다음 아이는 24번입니다. 오, 예뻐요. 네, 그림 먼저 한 바퀴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드리 로고와, 네, 흰색 바탕이 아주 깔끔하게 보입니다. 자, 요렇게 예쁜 꽃과, 네, 아름다운, 네, 여성분의, 네, 옆태인데요. 네, 모자를 살짝 쓰고 있습니다. 자, 위에 입구가 넓어요. 네, 하얀색 바탕으로 되어 있고요. 아, 그리고 배수구와 곱다리, 네,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외경 먼저 절게요. 외경은 요거, 네, 13.5 나오고 있습니다. 자, 높이는 요거 10.5예요. 네, 10.5. 이야, 예쁘죠? 정말 예쁘네요. 그리고 요 아이가, 네, 25번입니다. 네, 와, 정말 만화 캐릭터같이 정말 예쁘게 그림을 그려놓으셨는데요. 와, 블루 눈빛입니다. 너무 예뻐요. 자, 한 바퀴 돌려드릴게요. 네, 가격은 네, 25번에 13만원입니다. 오드리 로고와 네, 바탕 그림 정말 예쁘죠? 오, 요쪽은 굉장히 고급스럽게 보입니다. 자, 요거, 네, 매경 먼저 재겠습니다. 네, 14 나오고 있고요. 자, 높이입니다. 높이는 11.5입니다. 자, 25번, 네, 가격은 네, 13만원입니다. 네, 또 아름다운 그림이 나왔습니다. 26번이에요. 네, 가격은 13만원입니다. 이야, 정말 예쁘네요. 자, 요렇게 위에도 아주 멋스럽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먼저 한 바퀴 돌려드릴게요. 자, 배수구 굽다리 3개로 되어 있고요. 자, 오드리 로고 들어갑니다. 아주 예쁘죠? 요렇게 사장님께서 살짝, 네, 아주 가격대를 좋게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요런 식으로 26번입니다. 가격 13만원입니다. 자, 외경 먼저 재게요. 네, 외경은 네, 13.5 이고요. 내경은 11cm, 조금 더 됩니다. 네, 정확한 정보는 아, 문의하시길 바랄게요. 11.5 입니다. 11.5. 이야, 너무 예쁘죠? 자, 26번, 네, 가격은 13만원입니다. 자, 한 바퀴. 이야, 아주, 네, 고급스러운, 네, 그런 느낌이 들죠. 네, 다음 번호 볼게요. 네, 다음은 27번부터, 네, 요렇게 31번까지는 호랑이 그림이라고 합니다. 요렇게 집에 놔두시면 애군을 막아주신다는, 네, 그런 뜻도 있고, 그리고 또 그림이 상당히, 굉장히 그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요 화분은 사장님께서, 네, 가격을 낮춰주실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요 화분은 나오면 바로 판매가 된다고 하니까, 빠른 찜 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자, 요기는 네, 20만원대 하는 화분이에요. 와, 정말 예쁜데요? 아, 디테일하게 표현한 방법도 정말, 네, 탄생이 나올 정도로 예쁜 그림입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자, 27번입니다. 네, 요런 그림인데요. 가격은 20만원입니다. 자, 요렇게 먼저 한 바퀴 돌려드릴게요. 아, 개인적으로는 이 푸른 계열 화분이 참 예쁘네요. 자, 요런 식으로. 네, 위로 올라갈수록 아주, 네, 입구가 넓습니다. 자, 요거 27번이에요. 가격은 20만원입니다. 자, 위에서도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네, 사이즈 잘 들어보시길 바랄게요. 네, 13cm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내경은 11이에요. 네, 보시는 것보다 큼직해도 크지가 않다라는 거. 자, 요거는 네, 11.5입니다. 자, 27번에 네, 가격은 20만원이에요. 네, 다음은 28번입니다. 자, 호랑이 그림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와, 표현이 살아있는 듯해요, 정말. 이야, 한 바퀴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뒤에는 다 요런 식으로 되어있고요. 자, 위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20만원입니다. 28번이에요. 자, 외경입니다. 요거, 네, 13이고요. 내경은 11입니다. 자, 높이는 10.5에요. 요런 식으로. 네, 28번에 가격은 20만원입니다. 네, 다음은 29번이에요. 입구가 상당히 넓죠. 자, 위에 보실게요. 요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그림 한번 먼저 돌려볼게요. 네, 곱다리 3개로 되어있고요. 야, 이렇게 표현이 정말 살아있는 그림 같습니다. 자, 예쁜 꽃들이 뒤로는 장식되어 있고요. 자, 요거 외경 제겠습니다. 29번이에요. 네, 입구가 제일 넓습니다. 요 앞에 번호보다. 자, 요거 13.5이고요. 내경은 12입니다. 자, 높이는 요거 11.5에요. 아주 예쁘죠. 네, 다음은 요 아이는 30번입니다. 네, 와, 옆에죠. 호랑이 그림. 네, 가격은 같습니다. 와, 정말 살아있는 그림이네요. 자, 한바퀴 먼저 돌려드릴게요. 요렇게 오드리 로고와 예쁜 열매가 있고 자, 곱다리 3개. 그리고 위에도 요렇게 그림이 예쁘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외경 제을게요. 자, 외경은 요거 14 나오고 있고요. 네, 내경은 12 나오고 있습니다. 자, 높이 말씀드릴게요. 11.5입니다. 자, 요거 30번이에요. 네, 가격은 20만원입니다. 이야, 표현이 정말 멋지네요. 네, 다음은 네, 다음은 31번입니다. 네, 흑표범 같아요. 이야, 호랑이인가? 잘 모르겠는데 눈빛이 살아있습니다. 31번, 네, 가격은 20만원입니다. 네, 곱다리 3개로 되어 있고요. 자, 한바퀴 돌려드릴게요. 네, 아주 붉은 색감이 화려하게 보입니다. 이야, 아주 디테일한 표현이 너무 멋지죠? 자, 31번입니다. 네, 가격은 20만원이고요. 자, 외경 젤게요. 외경은 12이고요. 자, 요거는 10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11입니다. 자, 31번이에요. 너무 멋진 그림입니다. 자, 마지막 32번이에요. 완전 호랑이가 포효를 하고 있는데요. 와, 소리가 들리는 듯한 그런 사실감이 있습니다. 자, 한바퀴 먼저 돌려드릴게요. 자, 요 배수구 곱다리. 자, 한바퀴. 네, 블랙파탕이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살짝 드네요. 자, 요렇게. 야, 너무 예쁩니다, 정말. 자, 32번이에요. 위에는 요렇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자, 가격 20만원이에요. 자, 외경 젤게요. 외경은 요거 13.5이고요. 자, 내경은 12입니다. 높이 10.5예요. 와, 너무 예쁘죠? 요렇게 오드리합은 아주 저렴하게 내어주셨는데요. 요럴 때 한번 품어보시기를 바랄게요. 정말 예뻐요. 네, 요렇게 또 미미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늘 사랑합니다.